조자주의회는 소득세에 감면한 HB1437을 회기 종료 직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최고 5.75%에서 2024년 5.49%로 낮춘 뒤 2029년에는 최종적으로 4.99%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납세자들은 2025년 소득세 신고부터 인하된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세 인하 결정 배경에는 조자주정부의 재정상태가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의회 주정연설을 통해 2021년도 세금 잉여업은이 37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뒤 납세자들에게 세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 가면안에 따라 납세자들은 앞으로 개인의 경우 최대 1만 2천 달러까지 부부 공동 납세자 신고자의 경우에는 2만 4천 달러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번 소득세 가면안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는 큰 혜택이 없는 반면 고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집중되는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조자주는 지난 2018년 소득세를 6%에서 5.75%로 인하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